난 차라리 웃고 있는 네 하루가 좋아 난 차라리 슬픔하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빨간 모자를 몰랐음 난 항상 웃음 간직한 피에로 파란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눈물 초라한 날 보며 웃어도 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초라한 날 보며 웃어도 초라한 날 보며 웃어도 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사람들은 모두 춤추며 웃지만 나는 그런 웃음 싫어 술 마시며 사랑 찾는 시간 속에 우리는 진실을 잊고 살려나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에로가 좋아 난 차라리 슬픔하는 피에로가 좋아 종합 점수입니다 사전 점수와 전화 점수가 포함된 종합 점수에서 피에로는 우릴 보고 우찌가 역시 앞서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1위 후보고 먼저 전화 선택 번호 1번인 김완선 씨의 노래 들어봅니다 피에로는 우릴 보고 우찌 피에로는 우릴 보고 초라한 날 보며 웃어도 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모두들 검은 색깔이 아무 말도 못한 걸 그냥 흔들어 사전 점수 자취 입고 다행히 하다 마시는 너 나 나 나 남자리 웃고 있는 피아노가 좋아 남자리 슬픔한 피아노가 좋아 남자리 웃고 있는 피아노가 좋아 마지막은 피아노가 좋아 Hardy